샤오칸의 양녀이자 아우월드의 공주 키타나 원래는 에덴이아의 공주였으며 아버지는 제라드왕 어머니는 신델여왕입니다 하지만 샤오칸이 에덴이야를 침공하여 제라드왕을 죽이고 신델을 강제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신델도 얼마 안가 울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 후 키타나는 샤오칸에게 암살자로 길러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샤오칸에게 충성해 아우월드를 대표하여 모탈컴베터에도 출전하죠 하지만 샤오칸이 키타나를 복제해 요동생 밀리나를 창조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속으로 샤오칸을 증오하며 왕자를 뒤집을 뒤에만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구의 전사 리우칸에게 비밀리로 접촉해 협력하였고 이때의 인연으로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리우칸의 활약으로 아우월드는 패배하고 어슬렐름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샤오칸은 죽은 신델을 지구에 부활시켜 아내를 찾는다는 묵목으로 다시 침공하고 키타나는 어슬렐름 전사들과 합류해 싸웁니다 오랜 친구였던 제이디를 어슬렐름으로 돌아서도록 설득하고 밀리나도 죽이게 됩니다 샤오칸은 또다시 리우칸에게 패배하고 합병된 에덴이아도 아우월드로부터 해방됩니다 키타나는 부활한 어머니 신델의 혼을 정화시켜 에덴이아를 다시 재건해갑니다 그러나 부활한 신녹이 네덜렐름의 악마들을 이끌고 또다시 에덴이아를 침공하는데요 밀리나도 신녹에 의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키타나는 외교력을 발휘해 앙숙관계였던 고로의 쇼칸족과 오타로의 켄타오리안 종족을 연합시키는데 성공하고 네덜렐름을 압박해갔습니다 그리고 어슬렐름의 전사들과 리우칸의 한략으로 신룩이 패배합니다 또다시 에덴이아를 구해준 리우칸에게 키타나는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함께 에덴이아를 통치하며 살자고 말하지만 리우칸은 모탈 컴배 챔피언이라는 숙명 때문에 거절하죠 얼마 안가 리우칸은 생숭과 퀀치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복수를 위해 어슬렐름 전사들과 합류하지만 키타나마저 죽게 됩니다 그 후 드래곤킹 오나가에게 타락한 채 부활하고 이용한 다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대체 시간대에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생숭이 밀리나를 창조한 것을 알고 샤오칸에게 보고하지만 오히려 생숭을 두둔하며 이제 필요없다고 버림받습니다 거기다가 공식적인 왕의 계승자는 밀리나이며 키타나는 신델의 간청으로 살려줬을 뿐이라며 악당까지 퍼붓죠 몰래 시간대처럼 제이드와 함께 어슬렐름 전사들과 합류합니다 하지만 부활한 신들에게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역사가 바뀌어 리우칸도 레이든에게 죽고 키타나와 함께 퀀치의 사형마로 부활합니다 둘은 네덜렐름의 편에 서서 레이든을 죽이기 위해 활동하는데요 퀀치가 죽고 신녹마저 힘을 잃자 키타나와 리우칸이 네덜렐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레이든이 스페셜 보스를 이끌고 네덜렐름의 묘세를 파괴시키는데요 절망하고 있던 순간 시간의 수호자 크로니카가 나타납니다 크로니카는 레이든을 없애줄테니 협력을 요구하고 시간을 되돌려주죠 크로니카로 인해 과거의 인간이던 리우칸과 키타나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타락한 현재와 달리 선역이던 과거 키타나는 앙수 관계이던 시바의 쇼칸족과 바라카의 타카탄족을 연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연화꾼을 이끌고 샤워칸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녀의 리더십을 본 포탈칸은 키타나에게 아우월드 황제자리를 물려주고 키타나 칸이 됩니다 크로니카를 무찌르기 위해 네덜렐름으로 온 키타나의 연화꾼 과거의 키타나의 활력으로 현재의 사형마키타나는 승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니카에 의해 또다시 시간은 되돌아가고 맙니다 다시 돌아간 시간대에선 생숭이 사형마 신델을 정화시키는데요 키타나는 신델과 기쁨에 재해를 합니다 기쁨 또 잠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베라드 왕을 죽인 것은 신델이었으며 샤워칸을 사랑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델에게 버림받고 공격을 다합니다 리우칸도 원래 시간대와 달리 샤워칸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둘의 사랑은 결국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키타나는 20대에 몸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나이는 천살입니다 리우칸은 진짜 20대 초반이죠 모탈컴백 게임 속 리우칸과 키타나의 모션캡처한 배우 박호성씨와 카탈리는 실제 연인 관계였습니다 모짜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